음 아 민주 이거 이건 우리 TMI인데 제가 푸듀를 하면서 어 민주를 알고 있었는데 어떻게 알았냐면 저희 보컬 선생님한테 민주가 배웠었어요. 그래가지고 선생님이 가서 민주도 잘 챙겨주고 민주랑 친하게 지내 이렇게 해서 딱 푸듀 가는데 민주를 딱 처음에는 잘 못 보고 이제 등급이 이제 바뀌어서 같은 팀이 돼가지고 이제 민주를 이제 많이 봤는데 같은 팀이 아니었는데 처음에 제가 기등급이었다가 그 너무너무 할 때 좀 자주 보긴 했는데 그 전에도 이제 인사를 하러 민주한테 갔는데 내가 이제 어 민주 너가 민주 막 이러면서 막 인사하면서 막 이제 친해지려고 이제 그렇게 했는데 사실 많이 어색했죠. 맞아요 맞아요. 근데 약간 약간 이렇게 자연스럽게 친해진 게 아니라 막 이제 다가가려고 해서 이제 막 친해지려고 하니까 무서웠어요. 이제는 말할 수 있다. 근데 사실 처음에 언니가 뭐 춤 노래를 워낙 잘하니까 전 나랑은 다른 세상의 사람이구나 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제 처음 딱 뒷 안에 가서 저희 내꺼야 한창 연습하고 있었잖아요. 그때 간식으로 나온 빵을 두 개를 챙기는 언니를 보면서 아 언니도 사람이구나 라는 그 두 개인 거는 동생 주려고 챙긴 거예요. 아니 다들 살짝 오해하는 게 있는데 그 두 개 챙긴 건 동생이 있어가지고 제가 동생이 많았잖아요. 언니가 두 개 먹는 거 봤는데 아니에요. 동생이 내가 생각이나 했었는데 챙겨야죠. 그래서 열심히 챙겼는데 진짜 오해예요. 제 오해를 풀어줘야죠. 이런 걸로. 이렇게 오해를 생성하시면 어떡해요. 아 제가 잘못 본 걸로. 스틸 음비라고 하잖아요. 아니 근데 솔직히 그 빵이 진짜 맛있었던 게 그게 문제가 아니에요. 아니에요 언니 진짜로 그게 약간 연습 중간에 먹는 거라 진짜 진짜 꿀맛이었어요. 아니 맛있는 게 문제가 아니고 지금 그래서 언니가 이해돼요. 저 언니가 아니야 야야야 민지야 똑바로 하자 우리 민지야 귀엽네요. 고마워 아니에요. 은발자 아니라고요. 그래서 사실 언니 아 하지 마세요 진짜 저 눌리지 마세요. 아 네 여기까지 지금까지 민지 TMI였고요. 잠시만요 TMI 말하면 제가 끝도 없죠 민지야 제가 말을 안 하는 거지 민지야 아 우리 민지완 자야 되는데 이렇게 큰 소리를 하면 안 돼요 이런 건 나긋나긋하게 이렇게 얘기해야 되는데 지금 네 안 봐 안 가요 지금 반 안 봐 상태예요 지금 자 다른 얘기로 이제 아니 우리 애기를 챙긴 거라서 아 급하게 네 여기 별명 엄청 많이 만들어주잖아요 귀여워 아이디어 진짜 개구 눈발자 아 진짜 저 이름 못해요 아 너무 좋아 너무 잘 어울려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알았어요 우리 TMI가 빵을 얼마나 좋아하는데 우리 TMI가 빵을 줄까 자 암망 진창 안되고요 나긋나긋 버전 보내 나긋나긋 버전 하려고 이렇게 목소리만 들리게 한 건데 지금 좀 나긋나긋 하죠 나긋나긋하게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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